슈의 초코만들기 초코순을 확인하면서 선택한다 초코 만들기에 자신이 없으면 가격이 싼 옷을 선택해야겠지 아 이게 뭐야 슈한테 옷 사주는 게임이잖아 옷을 찜한 다음에 게임을 시작한다 씨가 나서 옷을 찜해 정해진 초코 수의 합산 만큼 초코를 만들어야 한다 딸기 다음에 밀크 그쵸 한가지만 세우면 안되구요 너무 조금 넣어도 안되구요 그 다음에 아 그거 만드는거구나 그 그 뭐죠 초코송이 냉동 버튼을 눌러 얼린 다음 뽑아서 접시에 놓는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 슈에게 옷을 선물해줍시다 우리가 또 한미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보여줘 시작해보죠 어떤걸 사드릴까 아 초코 다섯개 머리만 살려면 사항이 어떤게 우리 슈향이 오 이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렁주렁 달린거 별로 안좋아해요 심플한걸 좋아하는 편이라 다섯개 이거 어느정도로 해야 맞아요 처음엔 우리 시기는 매운 카레대회 티셔츠 입는데 화려할수록 초코가 많이 필요해요 다섯개가 최저위인거 같은데 다섯개 다섯개 해서 열개로 도전해보자 헉 하 이렇게 어때요 헉 컬 마..말임못 이게 가격이 좀 애매한데 아 이게 세트구나 이 세트 이쁜데 20개로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 20개를 한번 시작해보죠 풀세트로 하면 안되나? 아아 지나가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20개 너무 어려울까요? 한번 해볼게요 게임 시작 일단 옷을 마련해드리죠 아 노란게 더 이뻐요 그럴까? 하긴 옷은 코디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15개를 한번 도전해보죠 게임 시작 아 또 시간이 있군요 딸기 먼저 냈죠 나는 이게 더 좋아 어 뭐야 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냐 아 그냥 클릭을 하고 있어도 차는구나 아이구야 괜히 했네 어떻게 어떻게 과자국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바로 꽂을 수 있어 냉동 냉동하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자 자 예쁘게 짜고 어떻게 이렇게 초코가 너무 적은게 있다 냉동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아아 어 예쁘게 됐어 걱정했던 것 걱정했던 것 치고는 그쵸 약간 초코가 많은 것도 있고 초코가 많은 것도 있고 나름 평균적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지않나 됐다 아 시간간다 시간간다 예쁘 어 이게 뭐죠? 된건가? 바쁘셔 냉동소리 추억이다 나중에 또 반성의 시간을 가지실듯 자 세릴러문이 그 립스틱 사용할 때 주문이 뭐였죠? 똑같나? 얍? 어 됐다 아 15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구나 그냥 똑같이 그 그거였죠 문 프리즘 파워 메이크업 똑같았죠 셋 게임 얘는 옷 한 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애예요 욕심쟁이야 자 저희가 상의랑 하의를 마련해줬으니까 머리랑 드레스만 마련해주고 아까 상의가 노란색이었죠 이게 낫겠다 10개 아 이게 좋겠다 화려하게 신발은 내 취향으로 이게 이쁘다 너무 스무게 간단한데? 헉 우와 60개래요 요거 한번 도전해보죠 안녕히 주무세요 한번 시작해봅시다 60개로 한번 도전해봅시다 아 시간 없다 아 한판에 한판에 10개구나 어떻게 60개 할 수 있을까? 5 6 7 8 9 10 나름 모양이 따로 있네요 네이브클로버 모양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꼬모양도 있어요 코코코코코코코코코 냉동 코코코코코코코코 냉동 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4개 한번 해 10개 어 뭐야 하나로 치는거야? 말도안돼 야 이거는 너무 심각한 법인데 안 돼 하나로 치네요 콕콕콕이 안되네 너무 비효율적인거 아닙니까 손가락이 10개인데 손가락이 10개인데 이거를 하나씩 밖에 못 옮긴다고 5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열판을 얼렸는데 10개를 얼렸는데 20개를 얼렸는데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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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냉동 하나씩 너무 멀다 엎어버리면 안돼 미로 타이밍 타이밍 시간이 없어 안돼 안돼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난 딸기맛한테 별로 안좋아하니까 조금씩만 짜고 내가 좋아하는 밀크초콕콕콕 듬뿍듬뿍 많이 많이 가득 가득 어 또 잘못 눌렀다 됐어 됐어 다시 과자를 넣자 과자를 넣고 냉동냉동 아 그쵸 손가락 사이사이만 끼워도 4개씩 넣겠는데 이걸 왜 하나씩 밖에 못할까 그냥 위에다가 딱 쿵 하고 엎으면 다 쏟아내릴텐데 시간이 큰데 시간이 큰데 아하하하하 초반에 그것만 아니었어도 했겠다 그러면 좀 소박하게 너의 돈으로 사입으랴 시작 조금 소박하게 가죠 드레스 싼거 없나 드레스만 사주자 아니면은 머리를 좀 비싼거를 사주던가 드레스 하나로 가죠 머리랑 드레스로 아니죠 슈는 머리가 있으니까 슈가 대머리는 아니잖아 그쵸 신발과 드레스로 하면 되겠다 50개로 냉정한 초코에 3개 이럴갑시다 슈 이거 머리 미용실 가면 되지 미용실도 하고 있지 않을까 슈 라면은 슈의 미용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갑시다 자기 미용실에서 하면 되지 의상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아까 붓띵끄 있었잖아 자기 붓띵끄 가서 그냥 입으면 되지 왜 굳이 나도 사달라고 하는거야 붓띵끄 매출을 올리려는 고도의 계략이 분명합니다 초코를 짜서 과자를 꽂고 됐다 냉동 끝 이거 지금 얼음 얼음 소리가 너무 재밌어 이거 휘파람 붓는 것 같아 밤중에 뱀 나오게 50개였죠 괜찮아 괜찮아 시간 충분해 자 딸기를 넣고 신중하게 좋아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옳지 오 시간 절반 지났다 이게 마흔 마흔개째 판이죠 과자를 꽂고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과자를 뿌려버리면 안될까 그중에 하나는 바뀌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슈너님이 간파당했다 내가 정말 빨리 때려치든가 해야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바닥을 뜨든가 해야지 최저시급은 주는거 맞아? 옳지 10개만 더 하면 돼요 여유네 이거 아까 그 드레스 풀세트까지 하는게 되게 힘든거네요 그쵸 초콜렛 정도야? 후 궁시렁 궁시렁 마지막 예쁘게 문 크리스탈 파워 메이크 업 거봐 원래 머리랑 되게 잘 어울리네 이 가발은 쓰는게 아니야 자기가 묶어도 이렇게 잘 묶는데 됐다 이제 슈까지 깼네요 아 정말 갑자기 슈의 마우스에 놀아나는 바람에 노동을 했지만 어찌어찌 잘 깼네요 여기까지 슈의 초코만들기 였고요 부신이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샤인 예